아직 나 선배 좋아하는데요? 선배도 내가 막 싫은 건 아니잖아요.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힘들어. 나... 너 안 좋아해. 그럼 지난번에 왜 나한테 자냐고 문자 보냈어요? 그건 술 취해서 잘못... 술 취해서 내 생각 났고 보고 싶어서 보낸 거잖아요. 다 알아요. 그래, 그때 잠깐 그랬던 건 맞아 맞는데 그건 그냥 술김에 그런 거야. 아니요, 선배는 아직 나 좋아해요. 잘 생각해 봐요. 현재야. 너 왜 그래? 너 요새 이상해. 너 같지가 않아. 나답게 구니까 선배가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변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극적이고 우물쭈물하다면서요. 답답하다면서요. 그래서 변하려고요. 변할게요. 그러니까... 나... 다시 좋아해줘요. 어떻게 하면... 나도 좋아할 건데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스카의 지상화 같은 건지도 모르겠다. 무의미하게 보이는 선들이 거리를 두고 보면 벌새가 되고 외계인이 되는 것처럼 다채로운 즐거움 JTBC